하하하하 나오셨습니까 형님 다들 모여 그만 그래 요새 고생들이 많아 아닙니다 그래 내가 용돈을 좀 주고 싶은데 말이야 아 형님 괜찮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넣어두어 괜찮습니다 형님 넣어두어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요즘 많이 더우시죠? 그래 좀 덥지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 그래 줘봐 형님 먼저 드십시오 아니야 됐어 아님 다 넣어두십시오 아니야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은데 아니야 넣어두십시오 아니야 괜찮습니다 형님 그래 그래 넣어두시고 나중에 드십시오 그래 집에 가서 먹어야겠어 네 형님 이거인지 씁쓸하구만 그래 우리 조직중의 가장 엘리트 상무이사직을 맡고 있는 유상무상무 네 형님 유상무상무 어제 뭐 했나? 그 개그맨 유담 있지 않습니까? 아 담이? 네 요즘 뭐 드라마 찍는데 한창인데 어제 잠깐 만났습니다 응 근데 유담이 땀을 흘리면서 담을 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다미가 땀 흘리며 담을 넘었구만 네 형님 그래 근데 담을 넘다가 담에 걸렸답니다 그렇다면 다미가 땀 흘리며 담을 넘다가 담에 걸렸구만 그래 네 형님 창피했을텐데 말이야 아닙니다 담담했답니다 그렇다면 다미가 땀을 흘리며 담을 넘다 담에 걸려서 담담했구만 그래 네 형님 뭐 노래까지 부를 정도였으니까 감사합니다 뭐라고 아니 뭐 전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 담닫입니다 그렇다면 다미가 땀 흘리며 담을 넘다 담에 걸렸는데 담담해서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도록 해 그래 우리 조직 중에 가장 빠른 상황 대형님 그러십니까 형님 정말 빠른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내가 너희들에게 은밀히 얘기할게 있는데 이리 와봐 정말입니까 형님 아직 얘기 안했잖아 이리 와봐 정말입니까 형님 아직 얘기 안했다고 내가 은밀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내가 니들만 주려고 이 햄버거 잘 먹겠습니다 형님 형님 저도 주입자 형님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형님 형님 저도 주입자 형님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음료수를 이렇게 제가 먹겠습니다 형님 제가 먹겠습니다 형님 내가 먹겠다 너희야 콩 안쪽이라도 나눠먹으라고 했잖아 니들이 형제가 반반씩 반반씩 먹으면 되지 녀석들아 알겠습니다 형님 나눠먹겠습니다 형님 형님이 다 쳐드셨습니다 형님 니가 왠지 집시라고만 형님 어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조직 중에 일본에 그 야쿠자 있지 않습니까? 야쿠자? 야쿠자와 손을 잡은 조직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쿠자와 손을 잡어? 가만 보니까 뭉치가 보이지 않아. 뭉치 너 이거 사무라이 복장 뭐야? 너 야쿠자하고 손 잡은 거야? 뭐 하자는 거야? 21 우리 뭉치 몇 살이니? 31 이거인지 씁쓸하구만. 형님. 형님. 옷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좀 갈아입으시죠. 이거 좀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 안 그래도 내가 좀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내가 요새 레슬링을 하고 있어. 아 정말입니까 형님? 남자의 운동이지. 대단합니다. 남자답게. 레슬링만 하지 말고 저희끼리 공으로 할 수 있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볼링 이런 거 어떻습니까? 공으로 된 것도 좋지. 제가 볼링공이랑 각종 공을 다 사놨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좋아 좋아. 자 형님. 가방을 좀 갖고 계시죠. 나한테 직접 주는 거야? 네. 볼링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역시 선물은 좋은 거야. 네 형님. 전우기 줘봐. 최진영이구만. 네 형님. 왠지 두 손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래 그래 최진영이. 어 뭐야 무슨 일이야. 어? 뭐야 이 자식아. 야 인마 이를 그따식으로 쳐놔 어떻게 해. 여기다 담으라고. 다 누란 말이야. 여기다 담아. 다 담아. 다 담아. 알았어? 그리고 나 갈 때까지 절대로 손대지 마. 절대 손대지 말고 그 근처에 있는 녀석을 다 담아 말이야. 그만 담아요. 어? 큰 녀석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작은 녀석들까지 손에 집히는 대로 다 담아서 누란 말이야. 알았어? 그리고 나서 다 넣어. 일단 다 담아놓고. 그래. 그리고 아주 씨를 말리게 잔채까지 다 넣는 거야. 알았어. 잔채까지 다 쑤쳐놔. 내가 갈 때까지 절대 건들지 말고 알았어. 꽉 잡고 있으란 말이야. 꽉 잡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그냥 되는 일 하나도 없어 그냥. 그래.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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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알을 깠어. 무대가 많이 지저분하니까 빨리 정리 좀 해. 그래 정리 좀 해. 그래. 어휴. 그나저나 니들 말이야. 이것저것 뭐 공론이 좋고. 어? 다 좋은데 레슬링이나 무술 같은 거.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하란 말이야. 예아. 예아. 뭉치 봐라. 어? 예아. 예아. 우와. 이게 도대체 무슨 문법이니? 판국졌어요. 김준호 씨. 김준호 씨. 김준호 씨. 아니 너는 이번에 뽑힌 신인 풋내기 육은제 아니냐.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당신처럼 오래된 얼굴. 이런 오래된 개그. 식상하다고요. 이제 제가 웃길 겁니다. 이런 건방인 녀석. 이런. 이런 건방인 녀석. 간다 이 녀석. 이야. 빨리. 빨리. 멈어져서 웃길 생각하지 마. 어떻게 하지. 내가 웃길 거라고. 이 녀석이. 잠깐 쉬었다 하지. 아니 이 녀석. 어때 신선하지. 야 이거. 가. 신인이면 신인답게 웃길 것 같아. 어. 신인이 말이야. 이런 거 꺼내가지고 웃길 것 같아. 이런 걸 집어놔. 집어놔. 다 집어놓은단 말이야. 알았어. 다 못 웃겨. 집어놔. 이런 걸 다 넣어야 웃길 거야. 집어놔. 그게 신인인 거야 인마.